당신? 네. 저와 거짓말 아닙니다. 저는 안합니다. 일단 참아. 일단 참아. 빼도 되는 변화를 위입장과 이런 것들 다 모르겠네요. 위입장. 자. 자.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시게. 슥. 어머님한테 하지 마세요. 내가 뭐요. 아니 아니. 처음 웃기 사람이야. 담당자가 그냥 두 번이소. 영아. 아니. 말씀은 좀 해주세요. 어머님. 어머. 어머. 벽장 신고한다. 벽장 신고. 벽장 신고. 벽장 신고. 벽장 신고해. 벽장 신고해. 암 벌르고 있다. 엄마. 어디서 방간하고 있어요. 야. 네. 친구야. 병군을 만들라고 널 모더래서. 병군을 만들라고 널 모르겠구나. 자. 그래. 경찰서에 전화하십쇼. 아버님. 경찰서에 전화하십쇼. 네. 저걸을 욕하고 있어요. 개념. 문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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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니까. 문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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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안 돼 빨리 차가 안 돼 어머니 지금 남는 거 보니까 안 올라갔다 여기다 댄다고 알았어 여기다 댄다고 그러니까 차 보내고 대님 차 보내고 대님 차 이 어머니는 반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차를 주차가 안 돼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 하고 있어 당신은 뭐야 영감과 사단이 아저씨 고이스만 내려 보세요 너 아저씨 고이스만 내려가세요 우리 우리 그쪽에 하셨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래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당신 아들이야 이성 칼침 치고 있어 몇 살이야 서른 두 살입니다 어머니한테 한 번 하지마 네 명분을 그렇게 사지마 주민들 다 있어 여기 분역 시행을 누가 피해 김창수 장인이냐 하셔 김창수 대표님이 대수석님입니다 왜 이 차를 이렇게 내라 여기 딱 김창수 여기 진입 내가 말해 차를 여기 진입 거기 진입 네 땅에 여기까지 이번에에 가면 김창수 대표님 여긴 여기 regularly 가시 생각하자마자